이렇게 나온다고? 아니 왜 안 나가? 그래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닥 콤보가 없어요 나한테 툭 툭 아이씨 아 빨랐다 다시 이를텐데 너무 빨리 했어요 뭐지 쟤도 안하는 거를 끝났네요 에이 죽일 뻔해 마지막에 그냥 끝내 그냥 과제야는 에드하고도 저러고 있고 화랑하고도 저러고 있대 준하고는 컨트롤일 때 저러고 있대 툭 툭 툭 툭 툭 툭 툭 물론 세하철이라서 납돋이긴 하지 우리는 파이브 넘어가서고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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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바깥는데 왜 안 바깥지는데 이 영상은 음료로 이 영상은 FIGHT! 고기. 1. 2. 2. 2. 2. 3. 2. 3. 2. 3. 4. 4. 5. 5. 5. 5. 5. 왜 3분은 됐어? 5. 1. 5. 5. 5. 5 5. 2. 6. 5. 6 9. 5. 10 10 10 11 한글자막 by 김재현 자가 점점 점점 이게 마니까요 음... 정확히 피해지롱 라운드 1, 파이팅! 앞으로 안가, 아니다 아 근데 먼링이나 또 아니 숙였다고 이씨 으 아 타올라인 못하는 택 원더원도 업뉴 중이거든 알아요 안하네 못하는거지 그냥 대대형 아니이 이겼어 지금 이겼어 이겼어요 gee